너 울어! 너 왜 그래! 너 울어! 너 왜 그래! 너 울어! 너 왜 그래! 양치할게 양치할게 미안해 강을 할게 미안해 진영 미안해 진영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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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주기 시작 팬 팬인데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 팬은? 정답 저처럼 이렇게 눈에 있는 건데요 이게 있으면 참 예뻐요 상관할래? 네 쩌잎전생에서 나온 남자 주인공은? 박신현? 맞나요? 고모 하나 꼭 가지고 싶어하는 거 이거 이름도 고모가 미리 지어놨잖아 남자? 아기? 연안천사로 연안천사를 지어놨는데 연안천사? 남자친구? 백호요? 통과 이산에서 나오는 왕 왕은 주인공이고 아프냐? 나도 아프다 이석진? 이석진? 나 죽어! 이석진? 안녕 안들에게 나 죽겠다 태극기 클라이너에서 동생 나와 그거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아 감사합니다.